다시 한 번 또다시 서울성성의 공격입니다. 이번엔 높게 라트리프! 에린정! 임동석과 라트리프 협작품! 지금도 임동석 선수가 큰 코스까지 굉장히 잘 봐줬기 때문에 또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이 나왔습니다.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냅니다. 지금은 라트리프 선수가 덩크슛 이후에 링을 너무 세게 잡아당겼다고 해서 태큰컬 파울이 주어졌네요. 시간보다 좀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서 경고가 주어졌군요. 본인이 이 완벽한 플레이에 본인이 도치가 돼서 좀 즐긴 것 같아요. 우은행을 조금 더 ли쭈다 그러면 탭시장 용기에